난 운동하면 기분 좀 풀리던데. 그래? 어떻게 하는 건데? 내 멱살 잡아봐. 여기 소매 잡고, 잡고, 들어와서. 잘했어. 그럼 이제 배운 걸로 나 한 번 넘겨봐. 내가 널 어떻게 넘기냐? 넘기는 거 성공하면 소원 들어줄게. 진짜지? 거짓말 아니지? 부신을 속이겠어? 좋았어. 아싸 넘겼다. 반칙 아니야? 야 쌩 처번대 그 정도는 봐줘야지. 그래 봐준다. 소원이 뭐야? 소원? 아... 메이크업 학원 등록해달라고 해도 돼. 뭐? 야 거기 엄청 비싸거든? 비싸도. 부자라고 자랑하는 거야? 빨리 말해.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. 됐거든요. 아. 소원 생각났다. 뭔데? 그게... 그게 좀 민망한데. 아니야. 잊어 잊어. 나 옷 갈아입고 올게. 5분 후. 나 옷 갈아입고 올게. 5분 후. 좀 더 좋은데? 약 1분 후. 고기. 소원, 고기. 제6장. 고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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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왜 턱을?